도착! 내 왕이는 잘 나갔던 놈이야. 지는 게 너무 예쁘다, 지금. 빽빽 퀵은 녹록한 게 아닙니다. 여기가 맞아?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야? 저기 보이긴 하거든? 저게 뭔데? 모르지? 우린 미로에 갇혔다. 잘 안 터져! 여보세요? 목소리가 들렸어! 앞에, 앞에! 겁게 다... 아이고! 내 거 잘 잠궜어? 좋아 봬. 근데 왜 추워? 오징! 잠깐만. 오늘 영하로 떨어진다. 거기에 꼭 걱정을 사실 별로 안 되는 거. 파주살도 왔잖아. 오늘 처음이라 많이 걷는 곳 말고 조금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그냥 데크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다른 분들하고 퇴근 밖 한다고 해서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. 와우. 도착! 도착! 이거 화장실 없나? 아까 거기 갔다 왔어야 되는 건가? 근데 여기서 거의 걸어 갔다 와도 될 거 같아.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마이 퍼스트 타임 백파킹! 화장실이 많이 멀었습니까? 아, 차 타고... 차 타고 갈 걸 그랬나? 자기가 목소리가 안 좋았죠? 아니, 안 그랬어. 크게 얘기한 거지. 차 타고 갈까? 이런 느낌으로. 힘들었어. 왜 보면 여기 건물에 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데? 문을 잠궈놨어. 제 한 지역이야. 노을 지는 게 너무 예쁘다 지금. 응. 저쪽에는 천원 동일 기념가 안 보여. 아, 짜증나. 왜 짜증내요? 어? 또 떨어졌네. 뚜껑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? 창피 포탄자요? 레츠고. 어디로 가라고? 여기 여기 아닐까? 아, 왼쪽으로 가랬지? 새로 산 가방 처음 뵀어요. 근데 난 이름을 몰라, 사실. 가서 물어보자. 알 것 같아, 사람들이. 길이 없는데? 지도를 다시 볼게. 나 할 것 같은데? 휴학쇼 많이 하겠지? 아, 신발 벗겨지는데? 아, 예쁘다. 아, 배달 오셨어요? 순대는 역시 가마솥 순대국밥. 한 번만 드세요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아까 붙여주고 있거든?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근데 여기가 맞아?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야? 야, 아니면 어떡해. 확인하고 올라가지니까. 길이 있나? 가, 말아. 가 봐, 말아. 아, 이거 지도 보고 가자. 가, 거기서. 아, 우지러워. 아, 근데 그림뼈 뺄기는 하지 말잖아. 어? 이 그림으로 봐서는 나 잘 모르겠는데? 그거 봐서는 모르지, 가봐야 알지. 내가 그냥 올라갈게. 여기 맞아? 모르지, 가봐야. 나도 초인길인데 맞아. 아니, 일로 오라고 해서 나 확신이 있는 줄 알았지? 아니, 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잠자고. 왜 나를 진짜 조인길이 있어? 어? 아닌가? 저기 보이긴 하거든? 저게 뭔데? 모르지? 제가 초인길이라니까. 아, 졸리네 진짜. 미숙이 님. 여기 계신가요? 저쪽도 같은데? 이거 봐, 이 사람이 이 길로 갔단 말이지. 이게 어디야? 여기 성벽에 있는 거 같은데? 아, 저쪽으로 간 거 맞네. 저기 저쪽, 오른쪽으로. 아, 저기 셀길 있어? 맞네, 여기 봐봐. 아, 이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네. 그럼 여기네 여기. 여기 아니야? 여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. 그러고 내려가서. 아, 얘 너무 예뻐. 어, 철개다. 아, 철개다. 철개, 조심해 여기. 아, 돌 흔들려. 아, 돌 흔들려. 아, 여기 이 돌이었네. 여기 였네. 여기 였네. 여기 였네. 빨리 보고 싶어. 나도. 그래. 험한 길이 아니었어. 근데 나오니까 좋다. 그렇지? 정말? 야, 대단 똑바로 안 오냐? 아, 행복해.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. 슬리프 차 타고. 어이없어. 진짜 찍겠는데. 으이씨. 진짜 망이 무거워. 내가 망도 무거워. 아, 이러다가. 피터 군님이랑 같이 도착하겠어. 섬 가자, 섬. 섬 좋아. 근데 섬으로 가야 돼. 왜? 많이 안 걷고 오르마트. 원래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. 야, 최소 운동만 신었어야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못 참. 맞는 것 같아. 같이 가. 아, 근데 그냥 가자. 이렇게 나는 짐이 하나 더 늘었다. 이건 아마 슈리가 나한테 카메라를 줄이는 계획이 안 좋나 싶다. 아니야, 내가 들을게.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? 우린 미로에 갇혔다. 전망대래. 전망대? 일단 신발이 첫 번째, 이러고. 가벼울 거라 생각하고 양손 무겁게 다. 아이고! 무겁게 다. 아이고! 아이고! 미끄럽네. 나무뿌리 같은 게 있어서. 왜 신발은! 왜 신발은 이런 걸 신고 하는. 이거 안 부셔야 됐나 몰라. 손자. 아이고. 뒷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. 아, 입나지 못하겠네. 여기 힘을 할라 해보니까 어렵다. 아, 너무 예쁜데. 이걸 보고 싶었는데. 아니, 이렇게 먼가? 10분 걸린댔는데. 아니,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? 전화 좀 주시면 안 돼요? 저기 같아. 저기 뭐 보이는 거 아닌가? 아닌가? 어디? 여기. 아, 안 보여. 아이고, 미끄러워. 우리 잘못 가는 것 같지 않아, 아무래도? 여러분. 이제 고프로로는 안 보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제 말 들리시나요? 여기. 여보세요? 여기 잘 안 터져. 여보세요? 네, 거기서 내려가는 게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내려오는 게 맞아요? 어디 지금 모르겠는데. 계속 가요. 계속 내려가는 게 있는데 내려가는 게 맞아요? 어, 야, 야, 야. 목소리가 들렸어. 앞에, 앞에. 맞아요. 어, 맞는 것 같아.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,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아니, 이 기자로 오고 싶었는데. 아, 너무 힘들다. 물도 여기다가 보건병. 아, 제가. 아, 제가. 가방 무게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. 14kg 내더라고요. 뭐야? 아! 몰라! 나 돈 못 찾았어. 몇 쪽은? 스톱 스톱! 다 왔어 다 왔어! 이렇게 큰 건 줄 사실 몰랐어요. 오징어팩 어디 써? 배워야 돼 이제 오징어팩 쓰는 거. 이게 이거 있어야 돼. 우리 따라오기를 잘했다. 그치. 거봐 우리끼리 왔으면 큰일 났다니까. 이만큼만 봐봐. 자꾸 우리끼리 가자고 둘이. 이거는 안 해도 돼? 가운데? 진짜 바람에 미친 듯이 부는 데는 이게 아니라 요걸로 해서 이제. 안 돌아간다고. 그래서 내가 녹지다가. 어 되네. 벚꽃이도 안 커. 그거 나중에 끈 녹화하지 말고 나중에 그거 먼저 박은 다음에 끈을 놔. 그래 다 고장내켜. 싸워라 싸워라. 너무 멀리다. 그치 이거 생각하고 놔야지. 그냥 막 누르면 되는 게 아니지. 오오 우리 첫. 아 이거를 발 깨치고 싶었는데. 이거 노란 거. 네 그걸로 해도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이걸 자꾸 우리 집에서 해보는데. 잘못 뽑아서 바람 계속 빠지고. 입을 이렇게 대고 후 하는 게 아니라. 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많이 배워간다고 했잖아.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냐? 모르면 물어보게. 밖에서 하다가. 서서 해야 돼. 그래야지. 바람이 잘 들어가. 왜 들어와? 오! 금방 들어갔네 같이 밖에서 한번 넣어주셔 안 해 갈기가 이제 내꺼 해야되는데? 어? 어? 여기 있지? 나머지 2부로 해야 돼 아 2부로 해야 돼요? 네 여기서 지렛대로 이렇게 돼 아 이 정도면 돼요 어 나 뚜껑도 못 열었어 들어와야 될 거 같아 뚜껑도 못 열었다고? 나오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? 자 그거 줘 그냥 아 이게 커플이 다니는 거 아닌 거 아닌가 봐요 오늘 크게 두 번 싸웠는데 자꾸 나도 초행길인데 이 길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 오빠가 확인을 안 했잖아 내가 줘 그거 아니 구멍 찾아서 이게 아니 그냥 줘 내놔 내가 찾을게 여기 꼬마는 거기서 찾고 있어 사장님 아휴 부애나 그 조화 부분가 아 여기 안 왔으면 입대고 10번씩을 보냈네 2번씩 풀러 끝났는데 기존 거면 할만한데? 근데 되게 웃기죠? 한 번도 바람을 안 불어놓고 할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할만하겠죠? 할만하겠지? 이유가 있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는 잘 안 보이네 침대 열어볼까? 빼빼로 온기가 있어 지금 먹으면 안 덮이고 먹어도 되겠다 이걸로 나중에 할머니랑 한번 덮어볼까요? 네 또 올라가면 되겠다 나중에 할머니랑 한번 뛰어볼까요? 헉? 이 감성 너무 좋은데? 약간 대만 감성이다 어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는데 한 시간 설치하는데 한 시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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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일찍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빡센 데를 모셨나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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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좀 더 섬 같은 데부터 가셨어야 되나? 우리 설치했으면 크게 싸우고 집에 내려가서 설치할 수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 진짜요? 동계는 올해 처음이라 저도 올해가 동계 처음이야 아직 부티도 없고 아 지금 생각보다 초보들이 많은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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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초보넷이 왔는데 그러면? 그러니까 걱정 아 약간 좀 오셔서 얘기 많이 장비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저는 절로 그때 신발라야를 갔다 오고 신발라야 갔다 오고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뒤로 음 이제 해도 되겠다 네팔 화장실보다 밖이 낫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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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그렇게 또... 역치를 놓칠 수가 있군요 오니아 냄새가 엄청 심한가 보다 네 맞아요 저기 두 개나 넣었잖아 어디 있는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팩이 어디 있는데? 아 여기 있네? 하난 또 어딨어? 발끝에 발끝에 있어? 차기야! 부족이랬는데 한 벽이면 나 지금 턱이 떨린다 난 텐트 안에 들어오면 온도가 5도는 차이 날 줄 알았거든 똑같습니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난 밤밤한 걸 못 참아서 내가 잠바를 벗고 자를 수도 있고 바지를 벗고 자를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무지금 뭐 빽빽퀽은 녹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와... 이 김이... 근데 진짜 이거 보이나 이거? 아 얘 김설이겠다 저는 사실 엊그제까지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는... 와 이거 보인다 보인다? 여러분 여기는 히마라야가 아닙니다 여기는 고작 해볼 500m밖에 안 되는데 너무 춥습니다 고삼병이 온 거 같아 내 거 잘 잠궜어? 어머 니가 잠궈 많이 잠궈서 여기까지 잠궈줬으면 됐지 뭘 또 말해 근데 왜 추워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왜 추운 건데 여기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핫팩 거기 발에 있어? 없어... 핫팩이 어딨나도 모르겠어 사실 ㅋㅋ 자기 옷 다 놨는데 내 핫팩 여러분... 좋습니다 여기 걱정은 사실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파주살도 하잖아 그래... 이것이 빽빽퀽인가 싶습니다 아직 한겨울 나이는 말입니다 나는 핫팩도 한 개 터쳤어 자기 핫팩 두 개 터치지 않았어? 어디 있냐도 모르겠어 핫팩이 어디 있냐고 자신이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시청자 퀴즈입니다 내 핫팩은 어디 있을까? 두 개가 있는데 왜 추울까요? 그리고 왜 따뜻한 게 없을까요? 시청자 퀴즈 어디에 있었을까요? 메이드... 이곳은 캡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누구야? 누구한테 도와줘 누구한테 도와줘 이곳은 너무 차가워 진짜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끊어 이곳은 더 차가워 허리가 너무 아파 머리는 괜찮아? 안 괜찮아 보이지 않아? 얼굴이 엄청 좋았네 나도 이렇게 보았어? 자기? 응 이뻐 너무 귀여워 원래 티스 이거 잘 빠져요? 네? 안 빠져요? 저희가 잘 못 하는 거예요? 뭐 하시면 잘 빠져요 그쵸? 스님한테 70만원을 환불 받자 스님한테 다시 배워야겠는데요? 어떻게 해야되는지? 일부러 늦게 펜드 철거하셨어 일찍 잊는데 자칫하면 쟤네한테 꽃 낀다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해야지 이런 멈추만 끝에서부터 하고 있는거야 아침부터 금독적인 원행 하지 말라고 했지 평화로운 독립기념관 앞에서 지금 어? 이런게 나오네? 안돼 이렇게 하면 매사 대충 대충 야 니가 이 말은 아니지 주머니가 좀 작네 흠을 할 수 없네 일단 그냥 돌아서 돌려오고 남자분께 힘이 좋으시니까 여기 계시죠? 힘 안 들어가는 것도 제가 하고 힘들어가는 것도 제가 하고 술로 나오면 다 하는거에요 양봉과 팩팩에 올려먹겠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물 좀 거기다 부어봐 넣으켜봐 더워 나 커피 한잔 먹게 여기 그디가 여기 와있는거 십자가 어?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랬어요 금방 통화하겠죠?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?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놈이야 씨 여기 이렇게 아침마다 오시면 안돼요 알겠죠? 아유 한입 먹어봐 맛있어 그래도 올 때보단 짐이 없는 느낌이랄까? 응 해가 이제 다 떴다 해가 이제 다 떴다 머미형이 따뜻하니까 머미형이 따뜻하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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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